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흔히 시에 대해서 고등학교 가서 기본편 정리할 때 시적 화자에 대한 얘기부터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살펴본 이전에 살펴본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화자가 누군지, 정서는 어떤지, 태도는 어떤지 이것부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살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적 화자는 시 속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내세운 가공의 인물이자 허구적 대리인이다. 가공의 인물, 허구적 대리인 그러니까 약간 소설 같죠. 그치만 시 속의 화자가 시인과 일치한다.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김소월은 남자지만 시 속의 화자는 진달래꽃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구적 대리인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라는 시에서도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라는 그 말을 통해서 시적 화자는 남자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소월이 어렸을 때 지은 시가 아니라 이미 커서 지은 시이기 때문에 어린 화자를 내세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허구적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적 화자를 그냥 화자라고도 말하고 서정적 자아라고도 하고 시의 화자라고도 하고 시적 자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는 시 속에 나가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또는 때에 따라서는 나 대신에 나와 너를 합친 우리라는 말이 겉으로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를 가지고 시의 화자가 겉으로 표출되고 있어. 시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적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화자가 시 속에서 바라보는 사물 또는 청자 또는 소재, 제재가 되는 사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누군가 그게 시적 대상이다. 또 시적 상황은 그 시 속의 화자가 처해 있는 현실, 시간이나 공간적 배경, 심리적 상황, 역사적 상황, 사회적 상황을 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과 헤어진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연인과 헤어진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시적 화자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태도는 정서하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하여 갖는 감정이나 기분으로 기쁨, 슬픔, 피해, 안타까운 분노 등의 태도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는 정서가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정서인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시적 화자의 어조는 말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적 화자가 대상이나 청자에게 취하는 언어적 태도가 어떤지, 대개 뭐뭐 씁니다, 뭐뭐 어요 이렇게 존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성적인 어조, 공손한 어조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 대개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는 남성적 어조가 드러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과정에서 흑동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